은혜나 뭐 봤나 나 즐거워 죽네 오늘. 표가 좀 납니까 형이 형? 좋은 일이 뭔가 해? 아닙니다 뭐 좋은 일이 뭐 있어요. 늘 형님과 함께해서 좋습니다 뭐 저는. 형 이게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닌 것 같아. 와 비주얼 죽입니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비주얼은 죽입니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다 넣을게요. 이게 많이 넣어야 돼요. 이게 많이 준 이유가 있어 그죠? 진해 맛이. 맵네요 선배. 메워야 돼. 청양고추 때문에. 메워도 돼. 안 먹으면 되니까. 안 먹으면 되니까. 저희는 안 먹어요 찜. 아 너무 맛있겠다. 야 수근아. 예. 또 과연 드시겠어요? 아이 제가 해야 되는데 형님. 야 오늘은 네가. 아니 아니. 오늘은 네가 한 번 해줘. 매번 제가. 야 음식 식는다 빨리 해라. 그래. 일단 하루 종일 정말. 그 노을과 함께 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식순에 따라서. 가장 큰 형님의. 맑은탕 시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 있어? 늘 좋은 일. 늘 그 하든 났든데도 오늘 기름 줘. 그래. 감사합니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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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대구대구 얘기. 손하섭 선수가 한 번. 우리 게스트가. ütter! 오, 깜짝이야! 깜짝 놀라네! 다 세이브예요! 정창인이 가족이야 인제? 가족이야! 안 돼, 안 돼. 봉삼봉.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야, 광고다. 이야, 이 고기. 와, 덩어리 봐. 땀이 잡은 고기가 또 맛있구만. 어우, 조림 잘 됐네. 어우, 조림 맛있어. 양념 잘 되겠어. 뺏지도 뺏기시는데 많이 드세요. 치역적이야, 치역. 치역적이야, 치역적이야. 음, 맛있다. 우리 심 의원은 저번에 총영 왔을 때도 진수승 찬이었잖아. 잘 먹네. 심 의원도 보니까 얼굴이 두꺼워. 자기 팔로미래 양심의 가치가 일일이 없어요. 양심의 가치가 일일이 없어요. 어로지 막 그냥 때려먹는다. 아섭 선수한테 좀 미안한 감을 가져. 손맛이라도 보게 해주든지, 멀미를 멈춰주든지. 도시 여부하면서 지금까지 게스트 많이 오셨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못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제일 못하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그렇죠? 상주에서 봤죠? 와, 낚시를 정말 못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보면, 하기 쉬워져요, 얘 보면. 손 선수가 손맛을 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낚시의 재미를 알았을 텐데. 왜요? 이렇게 그냥 떠나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실래요?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실래요? 저는 뭐, 저는 시간이 되는데. 사람 불편하게 같이 하고 갔다. 아, 오늘 가는 거예요? 선생님 목소리에 아쉬움이 하나도 없으셨어. 내일 낚시 같이 하시나요? 그런데 내일은 발전된 모습으로 여기 계시는 형님들 깜짝 놀래켜드리겠습니다. 아... 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니, 내일 말고 그러니까. 아니, 내일 말고 그러니까. 조금만. 네, 내일, 내일 말고. 해운대에서 연습 좀 하고. 조산의 힘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내일 같이 간다는 줄 알았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